로베르트 신고한 도둑 안녕하세요 졸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? 그리고 이 재생이 전장 졸려 손 놓자 로베르트 네, 나 피곤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? 어떻게 세우는거지?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중해서 한 방에 끝냅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새우가 있어서요 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승질을 해요 아니 물음표가 지금 3개가 있어 아 2개가 있어 물음표가 물음표 2개 느낌표 하나가 있으니까 만족한 운용이란 말이야 오 잘한다 미스터피자 좌측담장 저거 찍고 있는거야? 뭘 찍고 있는거야? 어? 안 찍히고 있는거 아닌가? 뭘 찍혀? 아 여기 있었구나 내가 찍고 있었어 네 이게 되고 있는거잖아 REC 네 안녕하세요 행복전달 트리오 민호 영타 찬또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맛이 한판에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약간 오늘 구현도가 하는거 같아 알겠습니다 찬란아 화이팅 이렇게 행복한 맛이 한판에 됐다 마지막거 좋다 미스터피자 화이팅 미스터피자 웃으면서 하라니까 진짜로 웃어 이히히히히 네 어디요? 누구요? 나 나 나 나 푸짐하게 올린 새우와 옥수수까지 팝핀 팝핀이 심하대 팝핀하면서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까지 옥수수가 이렇게 어려워 옥수수 네 옥수수 어렵다 옥수수 그치 이어서 푸짐하게 올린 새우와 옥수수까지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? 야 여기 여기 푸도 어렵고 올도 어렵고 이거 어렵네 다시 할게요 푸짐하게 올린 새우와 옥수수까지 옥수수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이렇게 이어 부르니까 옥수수가 되게 어렵다 푸짐하게 올린 새우와 옥수수까지 푸짐하게 올린 새우 essä우 옥수수 옥수요 옥수수가 어렵네 recommended ts 새우 우와 오 breve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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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. 수고하십니다. 연말 미스터 피자 대박하셨죠. 하하하하하하하하 잘한다. 잘한다. 아 여기 여기. 그거 입었고. 패딩 컷 입은 거? 아 네 알겠습니다. 그거 그게 진짜 깜짝이야. 아 오케이. 막 입기. 알겠습니다. 신발이랑. 네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반이 맞게 됐어. 응. 이따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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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